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워싱턴 종이접기연합회 산림을 맡고 있는 한기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1년 종이문화재단 종이접기 종이문화컨벤션 비대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 저희 연합회가 미주 행사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종이문화재단 노영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약하지만 오늘의 저희 연합회가 있기까지는 심없는 열정으로 K종이접기 세계화를 염원해 오신 노영애 이사장님께서 약 20년 전인 2003월 1월에 이곳 워싱턴에서 종이문화재단 주체 종이접기 종이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시고 성황리 끝에 워싱턴 종이접기연합회 깃발을 꽂아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종이접기 세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종이문화재단과 종이나라의 많은 후원과 격려에 힘입어 부족하나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연합회의 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주로 한인들의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이 되어주는 한인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이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어, 한국 문화를 심어주도록 미 전역 한국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와 워싱턴 내의 워싱턴 한국학교 협의회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교사연수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종이접기 전시 및 특강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들에게는 종이접기로 재미있고 즐거운 교육의 장으로 저희들이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한국학교 현장에서 종이접기 지도자 양성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종이접기 급수를 취득해 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의 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제 노력이 아닌 10여 년 전부터 종이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회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 워싱턴에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니어센터와 시니어학교, 요양원 등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종이접기 봉사의 활동 무대로 움직여지고 있으며 특별히 여러 한인단체에서 매년 펼쳐지는 한인축제 행사장은 미국 현지인들은 물론 단인족들이 모여지는 성대한 행사인지라 종이접기 전시 및 공개 시연은 물론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종이문화 축제 현장에서는 물론 언론을 통하여서도 폭넓게 알려질 수 있는 유익한 장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이민의 땅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으나 다 경험하지만 우리의 종이접기는 언어가 없이도 접어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손과 눈만 있으면 가능한 작업인 것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렇듯 그간 많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하여 이곳 워싱턴에 뿌려졌던 K종이접기 씨앗들이 오늘날까지 싹을 틔운 결과 150여 명의 종이접기 지도자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이 열매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만들어가는 종이접기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K종이접기 종이문화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개인전과 단체전들을 펼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K종이접기 종이문화 저변 확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은 초, 중, 고, 공립학교 교문까지 저희들의 활동 영역으로 넓혀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주에 또 메릴란드주에 각각 두 개의 지부와 교육원이 설립되었고 종이마을 한국학교인 특수학교까지 운영되는 저희 회원들 모두의 노력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는 모두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종이접기 세계와 한류 바람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자 온라인 강의도 쉬지 않고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20여 년의 워싱턴 K종이접기 발자취 사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간단히나마 구성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지금 여러분 모두를 미국의 수도 워싱턴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웰컴 투 어메리카! 종이 나라 깊은 나라 신기한 나라 내 맘 따라 내 생각 따라 만드는 종이 나라 곱게 더 곱게 멋지게 더 멋지게 접고 또 접어 그리고 또 붙여서 아름다운 종이 나라 함께 만들어요 함께 만들어요 아름다운 동이 나라 함께 만들어요 동이 나라 예쁜 나라 신기한 나라 신기한 나라 내 맘 따라 내 생각 따라 만드는 종이 나라 곱게 더 곱게 멋지게 더 멋지게 접고 또 접어 그리고 또 붙여서 아름다운 종이 나라 함께 만들어요 아름다운 종이 나라 함께 만들어요 우리 모두 신기한 나라 우리 모두 자주 Legends 정말 열aint 몇 가지 retrieve dad Lori 우리 그대 руки 우리 Mother 랄랄랄랄 깡충깡충 하늘 보고 뚝딱딱 땅을 보고 통통통 하늘 보고 뚝딱뚝딱뚝딱 땅을 보고 통통통 띠구르르 구르고 빨떡이라서 띠구르르 구르고 빨떡이라서 활활 내리고 활활 내리고 활활 내리고 활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깜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더 잊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극지도 말고 움직이지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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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송아지 엄마 닮았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두 귀가 얼룩이 귀가 닮았네 동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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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송아지attle 가ania 이어서 isa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니다 건벽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거운게 춤춤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어 퍼져라 널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싣는 우리 누나 손띵을 당지러 주어라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어 퍼져라 퍼질대로 퍼져라 고운 노래 한마디 들려달라고 우리 누나 손띵을 당지러 주어라 악 counsel 아빠가 죽은데 엄마가 안아져나 꼬고 안아야 생각하고 꼬고 헤이아릉는 또 만나야 꼬고 우리 아이들 예쁜 꼬고 꼬고 시국을 호 뽀뽀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뽀 친구 아빠가 즐거웠던 뽀뽀 엄마가 아는 저거 뽀뽀 만나가고 갔다 뽀뽀 헤아릴 땐 더 웃다 뽀뽀 우리는 귀엽다 우리 뽀뽀뽀뽀뽀 뽀뽀 뽀뽀 뽀뽀뽀 뽀뽀뽀 più 메리 어깨 무릎 머리댄 무릎 머리 엉킥 머리 엉킥 머리 엉킥 머리 엉킥 펄펄이 옆에 꼬빅꼬빅 태양가에 꿀팅이 한 마리 꾸물꾸물 세양가 앞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칼딱칼딱 새골이 됐네 꾸물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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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채기가 뒷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팔짝팔짝 새골이 됐네 태양가에 꿀팅이 한 마리 꾸물꾸물 해었기라 앞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칼딱칼딱 새골이 됐네 꾸물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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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채기가 뒷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칼딱칼딱 새골이 됐네 도시토시라기 돼지 칼딱하고 꾸물뿌물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꿀꿀 꿀꿀꿀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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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вс 고시부시러기 돼지 저질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고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어 어 어루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가 시려워 어 어 어루 과자 맛있다고 대개 네 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엄마 이마에 주름이 가요 어 어 어루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가 시려워 어 어 어루 과자 맛있다고 대개 네 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엄마 이마에 주름이 가요 어 어 어루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가 시려워 어 어 어루 과자 맛있다고 대개 네 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엄마 이마에 주름이 가요 어 어 어루 과자 맛있다 어 어 어루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가 시려워 어 어 어루 과자 맛있다고 대개 네 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엄마 이마에 주름이 가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엄마 이마에 주름이 가요 동구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문 열고 이물개고 아침 참수합니다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닫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뽁뽁 씹어 버릇먹고 귀를 따고 가배고 인사하고 씩씩하게 유치원에 갑니다 어젯밤 꿈속에 어젯밤 나는 나는 날개 닮고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올라 갔지요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무지개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푸른들 벌판에 나는 나는 말을 타고 바람보다 더 빨리 달려달려갔지요 어린이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어린이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이리저리 나를 찾는 아빠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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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당긴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 베이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보셨어요 그릴 것을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새 콧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추워주었고 크레파스 형성들로 나뭇잎을 타고 놀아쳐 사랑을 붙게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 잃는 그레파스를 사가지고 보셨어요 종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여 K종이접기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심을 잘 알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 워싱턴 연합회의 발자취를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종이접기와 인연을 맺었던 1992년 어느 날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30여 년을 종이접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이민의 땅에서 힘겨운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인정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가며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이유는 나만의 노력이 아닌 워싱턴 회원들의 노력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 주시는 날까지 저희 워싱턴 종이접기 연합회의 열매인 모든 회원들과 함께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류의 바람을 타고 K종이접기의 세계화를 위하여 더 높게 그리고 더 넓게 더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끝으로 종이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종이를 사랑하는 전 세계 속의 회원들의 열정으로 인하여 눈부신 K종이접기 세계화로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이 조이 종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알롱달롱 고색실 뿌리 달아 비행기를 만들자 졸소를 바라부는 Exodus 빛부터는 동회의 척목이 모였어 바람은 한늘 yang에 달리며 달 jew처럼 날아간다 하늘 끝까지 날아라 급히 너무 위해 조화지를 꽃게 접었어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하고 노랑파랑 은행잎도 대달아 종미배를 만들자 졸졸 다가가는 시내과에 꽃게 접은 보였어 파란 신분에 띄우면 우리나라 흘러간다 동해 바다까지 흘러라 멀리 좋아해 내가 바다 굽게 빛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건물하면 수평소 멀리 달래기 한두산에 맘을 거리네 물결만 더 찬찬한 바다까지 흘러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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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